자 이거 하나 들고 가 옷 응응 나무 입으세요 자 신발 하나 어 뭐야 어디 간거야 나 뭐 버렸나 방금 안 버려줬어 못했어 버려줬어 신발 하나 장갑 하나 마스크 하나 바지 하나 티셔츠 하나 한 명 한 세트 그래도 여유되는거는 이따가 가면 이스터즈님 비카님 다 먹었지 한명 어 닝구님 나눠줘 어 어 만들어주면 돼 아이템은 아이템은 줘 아이템은 열심히 고생하니까 그정도는 해줘야지 샤막 옷은 다 만들어드리지 이 다음 옷은 다 만들어줘 우리가 어우 내 캐릭터 드럽네 진짜 생긴거 오우 잠깐만 심각하다 내 캐릭터 생긴거 봐라 야우야 오우야 이거 마다라 아니야 마다라? 어 약간 마다라 느낌 나네 마다라 느낌 응 머리 개간지나나 어 머리 개간지 박어덕 좀 났다 응 박어덕 좀 났네 약간 마다라 같았어 방금 좀 못생겼어 많이 많이 못생겼어 머리 스타일이 삐죽삐죽 튀어나온게 딱 애니죠 저게 머리가 아니라 풀 땡일걸 아마 그치 근데 그게 진짜 머리카락 같다 어 근데 진짜 머리카락 같애 애니메이션 같애 사랑고기 빼주고 응 그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